노래. 오! 좋아 좋아. 오 이미 본 흔적이. 약간 좀 무서워. 빌맨 처음 해봤을 때 지금 많이 들어야 되나 봐. 아 이것도 피 진짜. 스피켜주세요. 이 느낌. 노래 이렇게 자극적으로 부르는 게 뭔가 어색하네. 맞아. 세상에 가격표로 가득해. 이게 몸질 딱 몸질해야 돼? 잠깐만요. 일단 좀 오세요. 한번 할 거 같아. 이제 뭐지? 오케이. 아웃트로가? 다들 멋있네. 딱 대역이. 어? 아우. 진짜 이렇게 알 수 없네. 아우. 뭐야 이거. 아우 표가 진짜 좋아. 근데 진짜 좋아. 대응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줬을 때. 최원 세계를 할까 하는. 아, 추억이다. 추억이다. 아우. 아우. 아 아 아 아 야 야 아 마지막으로